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백종우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각자 시청자분들이 이용하는 통신사별로 멤버십 서비스와 고객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멤버십 기능과 고객센터도 다 앱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나 이런 곳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용도 아끼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앱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통신사에서 제가 가입한 요금제와 매달 내는 약정한 요금제에 맞게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멤버십 등급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멤버십 등급이나 또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K통신사 같은 경우는 영화관 할인이나 제과점 할인 또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내가 이용하면서 동반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이런 커피숍에서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멤버십 등급이나 또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해마다 연초에 통신사에서 각 고객들마다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실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사실 고객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달 내는 요금 때문에 받게 되는 포인트인데 혜택을 잘 챙겨서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멤버십 앱 하단에 보시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멤버십 바코드와 나의 등급 그리고 포인트를 화면에서 보여주는데요 실제 커피숍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내가 이용하는 그곳에 가서 이 바코드만 보여주시면 쉽게 나를 인증을 하고 할인이라든가 무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앱 안에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꼭 안내 드리고 싶은 앱이 각 통신사마다 제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114 전화하면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되는데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또는 통신사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만 잘 활용하면 나의 계약상 스마트폰을 언제 구입했는지 요금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매달 요금은 얼마 내고 있는지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회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실제 요금제 변경이라든가 부가서비스 관련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K통신사 앱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면 위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바일, 인터넷, TV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통신요금도 들어가 보면 최근에 내가 냈던 총요금 중에 각각의 서비스별로 얼마의 요금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원래 금액이 얼마고 어떤 내용으로 할인을 받고 있고 실제 납부를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 패턴 부분에 가보시면 과거에 최근 몇 달 동안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 양과 요금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장에 가서 일일이 조회하지 않더라도 나의 사용 패턴과 요금 내역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요금 내역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나의 데이터 사용량 요즘에 과거에는 내가 무료 통화 몇 분, 문자 몇 건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된 뒤로는 요금제가 3만 원 정도 수준의 요금제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통화와 문자는 대부분 무료이고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말 그대로 카카오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면 제 요금제에 맞춰서 실제 통화와 문자 그리고 데이터가 몇 개가 제공이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실제 각자의 사용량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와 통화와 문자 몇 건을 이용했는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을 한번 볼까요 최근 3개월로 들어가면 이렇게 월별로 데이터를 몇 기가 정도 이용을 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또 내려가 보시면 휴대폰 내가 소액 결제를 했던 내역도 몇 건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리고 나의 가입 상품도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K통신사의 모바일 두 회선 또 그 모바일 회선마다 모바일과 유선 회선마다 어디서 가입했고 몇 개월 이용하고 있고 요금제는 뭐고 단말기와 결합 정보 약정 할인까지도 이렇게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납부 정보라고 해서 요금을 어떤 통장에서 납부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다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내가 여기에서 요금제를 내가 이용하고 있는 번호의 요금제를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조회된 요금제 하단에 변경이 있죠 변경 이렇게 눌러보시면 현재 제가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총 얼마짜리고 몇 개월을 이용했는지 최근에 언제 변경했는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5G와 LTE로 구분돼서 요금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그 요금제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금제를 선택하고 변경을 누르시면 요금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위약금과 약정 기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1일에 계약을 해서 25년까지 약정이 되어 있다 보니 현재 해지를 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방금 제가 약정 할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니어 스마트폰 필살기라는 지난 수업에서도 합리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의 설명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기계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계값 할인을 못 받는 대신 매달 약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스마트폰을 계약을 해서 2년 약정을 채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용하는 단말기 그대로 그 통신사에서 더 이용을 하실 생각이면 추가 1년 단위로 약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25%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이 되기 전에 통신사에서 거기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 약정 할인 같은 경우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도 약정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통신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이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도 또 추가 약정이 가능하니까 꼭 챙기셔서 요금 알뜰하게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우리 멤버십 혜택과 그리고 또 앱을 통해서 나의 계약사항 또는 요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접 매장을 찾아가서 조회를 한다거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설치하셔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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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